아까 카운터웨어로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번에 할 때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이왕이면 아마 전자음악 쪽에 적응하신 분들은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또는 전자계산기 자격증까지 이제 다 이런 부분을 추억을 본 거였었어요. 정보처리는 두루두루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하고 전자계산기 하드웨어적인 그런 특성을 아까 얘기했던 랜드게이트만으로 디자인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시험이었어요. 자 CISC하고 RISC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레지스타의 개수가 많다 적다라고 어떤 구별이 됐던 기술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타의 개수가 적어서 명령어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길어요. 명령어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서 해갈리지 마세요. 프로그램의 길이하고 명령어의 길이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명령어가 짧으면 프로그램은 길어지고 그렇죠?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명령어가 길어지면 프로그램 사이즈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량은 똑같아요. 만약에 사이 크기로 얘기한다면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게 면적이라면 면적은 같은데 이렇게 짧 거냐 프로그램은 이렇게 짧 거냐 이렇게 짧 거냐 그런 차이에요. 이건 명령어의 길이가 짧은 거죠. 짧은 게 여러 개 온 거죠. 얘는 뭐예요? 긴 명령어가 이렇게 얘보다는 개수는 적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어가 여러 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부동소수점 파이플라인. 파이플라인 처리의 개념 중요하다고 했지 아까. 파이플라인은 뭐죠? 우리가 어떤 기능, 이게 하나의 기능인데 입구로 돌아가서 출구로 나올 때 전체적인 시간이 만약에 4초가 걸린다. 그렇다면 들어간 입구로부터 하나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초씩 걸리니까 10명이 들어가려면 다 끝나려면 40초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리로 들어갈 때 여기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기능을 4개를 쪼개요. 그러면 하나당 여기 얼마가 되죠? 1초가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를 보다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 다음 사람이 들어가도 되죠. 여기 있던 사람이 볼일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요리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4명이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파이플라인 철이에요. 4단이에요. 4개를 쪼개 있으니까. 많이 쪼갤수록 좋죠. 단 쪼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쪼개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시간이 다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디는 빨리 끝나고 어디는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게 RISC 구조 명령만이 가능해요. CISC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지스타를 참조하는 시간보다 메모리를 참조하는 시간이 더 길죠. 오래 걸리잖아요. 뭐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기다려 인마. 짜증나잖아.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CISC 구조는 파이플라인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들이 틀리니까. 쪼갤래도 제대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RISC는 뭐예요? 모든 기능이 다 뭐예요? 레지스터에서만 일어나니까 언제든지 똑같죠. 시간이. 시간이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플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은 RISC 구조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소수점 파이플라인에 부동소수점 연산하는 파이플라인이에요. 비교하는 거, 쉬프터하는, 이동하는 거, 가감산하는 거, 인크리멘터티크, 증가 감소하는 거 이런 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네 개잖아요. 네 개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 기능은 한 세그먼트가 이 기능인데 네 개를 쪼갰어요. 여기는 뭐 하는 기능이야? 비교, 비교, 쉬프터, 가감산,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증감. 이렇게 네 조각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쪼갰어요. 그런데 지연시간이 T1은 60나노, T2는 70나노, T3는 100나노, T4는 80나노.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이게 다르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60나노, 여기는 얼마? 70나노, 여기는 100나노, 여기는 80나노예요. 그러면 평균 지연시간이 얼마로 해야 되냐면 제일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나는 100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얘가 하려면 100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긴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더 쉬어야 돼, 얘는 그냥. 얘 때문에. 거기다가 뭐냐. 중간 레지스타에서의 지연은 10나노예요. 두 개를 합친 지연시간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110이죠? 여기서 100하고 얘가 독립적인 기능의 지연은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긴 시간 하나 고르고 여기 있는 거하고 더 해야 된다. 지연시간은 합쳐야 되니까. 두 군데서 지연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고정적으로 10이고 여기는 4개가 다 달라. 그래서 제일 긴 걸로 기준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대수인 대로 다 지연시간이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은 경우는 제일 긴 걸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110나노가 나온 거예요. 10번, 재밌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간혹 툭 튀어나와 버리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지금 이거를 보면 어떤 리모닉이 뭐냐면 니모닉이 기호라는 뜻이에요. 니모닉 앞에 무금이에요, 발음이 안 되는 니모닉이에요. 기호 언어다 그런 얘기예요. 어셈블리 언어가 기호 언어야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 그렇죠? 영어 단어의 약자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쓰는 기호로 만들었다. 이게 무브 무브가 뭐예요? 이동하세요. 그런 얘기죠. A의 내용을 Y로 이동해라. 그런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가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세컨드에 있는 게 퍼스트로 가는 게 뭐가 일반적이에요. A의 내용을 Y로 이동하라. 그다음에 서브, 서프랙션 서프랙션 뺄셈이라는 뜻이죠. 나와 있죠, 설명이? SUV는 서프랙션의 약자로서 뺄셈 그다음에 멀티플라이의 약자 MPY는 곱셈 디바이드, 디비전 또는 디바이드, 나누셈 이동은 무브로 정의한다. 이게 명령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빼주세요. Y, B 빼는데 차례대로 빼요. Y에서 B를 빼가지고 Y에다가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줄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의 계산이 어딘가의 결과물이 저장이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다음에 써먹죠. 계산만 해놓고 버려주면 다음은 못 써먹잖아. 결과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Y가 뭐죠? A값이었죠? Y가 A값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A로 바꾸면 돼요. 이 뜻이죠? 이건 A 아니에요. 그대로 Y에 A였냐. 왜냐하면 A가 Y로 가서 그 Y값하고 A, B값하고 뺀 거니까. 결국에 A에서 B를 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2, 3번 중에 하나죠. 2번하고 3번 아니에요. 왜냐하면 1, 4번은 A에다가 B를 더했잖아요. 더하기 아니거든. 그다음에 다시 Move Move T, D D를 T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께 앞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걸로 해석을 한다면 제대로.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MPY 곱해 주세요. MPY T 그럼 이거는 뭐죠? T는 T 곱하기 E인데 T가 뭐냐 하면 D였죠. 이해돼요? 넘겨받은 거잖아. 그래서 D와 E를 곱해야 돼요. D와 E가 곱해진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네요. 어차피 1, 4번은 답이 아니었고 그렇죠? D와 E를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Add 더해 주세요. Add 하라 T, C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뭐죠? 아까 D에다 E를 곱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C를 더했죠. C를 더했으니까 더해진 게 앞으로 와주고 뒤로 와주고 상관없죠.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Y하고 T를 나누는 거죠. 그럼 3번보기 딱 나오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어셈블리 언어의 형식을 고급 언어 보기에 있는 거는 고급 언어 형식으로 쓴 명령이에요. 이걸 풀어서 어셈블리로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래야 기계어로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번역기가 어셈블리로 바뀌어서 어셈블리에 의해서 기계어로 바뀌었어요. 지금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바로 다이렉트로 기계어로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는 거의 기계어 수준의 언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3번보기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플린이 제안한 병렬 컴퓨터 구조에서 다음 그림이 어떤 구조냐. CPU마다마다로 메모리가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가 명령어 구조를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벌써 60년대에 앞으로의 컴퓨터는 이렇게 부조화될 거다. SISC SISD SIMD MISD MIMD 약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는 명령어 인스트럭션 명령어 구 이거는 데이터예요. 당연히 해당 명령어는 2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 명령어와 데이터의 관계입니다.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하나의 자료를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CPU가 하나입니다. CPU가 한 대. 그럴 수밖에 없지요. CPU가 하나니까 그 CPU는 하나의 명령어밖에 처리한 데고 그 명령어 하나의 자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PU가 하나인 경우에 SISD 인데 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까면 파이프라인 에요. 그랬어요. 그걸 쪼개서 쓰자. 이거 이제 CPU를 쪼개서 쓰자. 근데 뭘 그렇게 하냐. 요즘 CPU 싼데 CPU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CPU가 여러 개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어요. CPU가 하나와 여러 개인 부족. 요즘은 웬만하면 CPU가 천 개 이천 개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지난 평창올림픽 때 드론 띄운 거 있죠. 그것도 CPU가 천 개 정도. 천 개의 CPU가 그 많은 드론을 다 컨트롤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 슈퍼컴퓨터는 전부 다 CPU가 몇만 개 씩 이에요. 알파고가 바로 CPU가 2천 개의 CPU를 가지고 만든 알파고 프로그램이에요. 일본이 만들어진 알파고의 의미가 딥젠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CPU 하나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형편없어요. 우리나라가 돌바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알파고와 같은 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CPU가 꽤 돼요. 한 몇십 개 돼요. 2천 개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승률이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알파고한테는 깨지고 딥젠한테는 팡팡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딥러닝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무지만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본을 학습을 해서 가장 최고의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그냥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자들의 기록 자료들 있잖아요. 보통 의사들이 판단을 낼 때 뭐해가지고 MRI를 찍어라 CT 촬영하라 X-ray 찍어라 또 피검사해라 얘네들 지금의 의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만 판단을 해요. 혈액에 뭐가 많이 꼈네 그래서 어디 아프다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그게 오질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데이터는 맞지만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 오질을 해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난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으냐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빅데이터 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최고의 정보입니다. 빅데이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뭐든지 하려든지 계속 수집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기술 그건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정보를 캐내는 기술은 뭐라 그러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마이닝 빅데이터 나오면 데이터 마이닝이 척하고 나와야 돼요. 용어가 검출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할 거냐. 통계학자들이 그걸 잘 찾아내서 평가를 냅니다. 우리 세상이 움직이는 게 다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기를 쓰고 돈 들여서 얻어내잖아요. 10년마다 인구조사 왜 해요? 대한민국의 대가리 수가 몇 명이냐? 이거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자료들을 인구조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미래에 인구 반영을 하는 거죠. 요즘 시집장가 가시는 분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 통계 진짜 잘해야 돼요. 통계에요. 통계 데이터 마이닝이 이해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CPU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CPU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단 이 세 개는 CPU가 여러 개에요. 각각의 CPU가 각자 데이터를 처리하면 MIMD에요. 그런데 보세요. SIMD는 뭐냐면 명령어는 하나인데 데이터가 여러 개에요. 어차피 CPU가 여러 개니까 데이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CPU에다가 서로 다른 자료를 주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CPU가 여러 개긴 하지만 다 똑같은 명령어를 수행하겠다 이거야. CPU가 100개에요. 그런데 야 더하기에 전체 100개의 CPU가 다 더하기라는 거예요. 빼기 다 100개 빼기 하는 거예요. 곱해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어떤 계산일까요? 바로 행렬 계산이죠. 매트릭스 계산 아시죠? 여러분들 매트릭스가 이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삼행삼렬 더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더하기. 자 데이터 몇 개에요? 아홉 개잖아. 아홉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데 각각의 아홉 개의 데이터들이 다 모두 다 더하기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많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SIMD 구조는 슈퍼컴퓨터 이해되요? Array 프로세서 이해되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뒤집어진 형태는 뭐냐면 데이터는 하나에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CPU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응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용적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는 어이없어요. 이해되요? 이거는 그냥 각자 각각의 CPU가 각자 노는 거에 독립적으로 이해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어때요? 연산장치하고 메모리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각자 따로따로 놀죠?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MIMD다 그런 얘기예요. 4번에 MIMD 4개의 구조는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SISD SIMD MISD MIMD 이해됐죠? 그리고 싱글 멀티풀 I는 인스럭션 D는 데이터 약자의 의미를 알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CPU 블록이 100MHz 자 블록이 아니라 클록이 자 클럭팔스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아시죠? 주파수 F분은 T분의 1 또는 T는 F분의 1 시간과 주파수는 반비례 역비례죠? 시간의 역수가 주파수고 주파수의 역수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0MHz 라고 하는 건 주파수예요. 이걸 시간으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0.1 마이크로세컨드 가 되나요? 왜냐하면 100M 분의 1 이니까 아 나노구나 잠깐만 10나노가 되겠네요. 100M 그러니까 이 메가의 역수는 뭐죠? 마이크로죠? 그런데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을 곱해주면 나노가 되죠? 다시 한번 열게요. 기본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에 10의 3승은 킬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여기까지 합시다. 아래쪽으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초 맞습니까? 이건 이해되잖아요. 서로의 역수죠. 역관계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메가의 역수는 마이크로인 건 맞는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면 0.01 마이크로 세컨드 인데 1000배를 하면 여기다가 1000배를 하게 되면 나노로 바뀌면서 나노가 되면서 여기가 10나노가 이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0.01 마이크로 세컨드나 10나노 세컨드나 똑같은 말이죠? 주파수와 시간의 관계는 역필의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100나노라고 했기 때문에 100메가 헤르츠라고 했기 때문에 10나노와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0.01 마이크로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3개의 마이크로 동작에 의해서 이러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한 동작 하나가 10나노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작 3개니까 뭐예요? 30나노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30나노 세컨드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것만 핵심이에요. 주파수와 시간의 관계 역반계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자공학 하셨으면 안테나 공학 할 때 안테나의 파장 파장이 람다는 그죠? 람다는 F분의 C잖아요. 광속 C는 광속이죠. 그래서 이걸 쓰면 다시 쓰면 CT도 될 수 있게 돼요. 시간으로 되니까 주파수가 보통 안테나는 파장으로 주파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주파수의 대역을 구별할 때 3의 배수로 나눠요. 왜냐하면 이게 딱 파장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테니까 얘가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광속이. 그럼 얘도 3단위로 숫자가 같은 3이어야 약분이 돼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방송 채널 보고 이러면 주파수가 다 3의 배수예요. 잊으시죠? 3의 배수예요. 재미있어요. 파장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3의 배수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3번 문제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 뭐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다고 지어요. 국제전기전자협회죠. IEEE 칠로사 단정도 부동소수점 단정도 부동소수점 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말이 중요해요. 단정도 부동 소수점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4바이트 크기 실수자료 기억 장소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실수자료 기억 장소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언어에서는 FLOH 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로우트 방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배정도 부동소수점은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의 실수형 자료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더블이라고 해요. 이게 물리적 구조예요. 이걸 부분적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러면 4바이트는 32비트죠. 32비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갰어요. 이거는 국제 IE 얘네들이 전기전자협회의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로토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래야 모든 컴퓨터에 통일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네 거 다르고 내 거 다르고 이러면 앞할려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호환이 되기 위해서 쓰려면 누군가에서 통일시켜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정도 부동소점은 32비트인데 맨 앞에 1비트가 부고요. 1비트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지수부가 8비트입니다. 8비트 그 다음에 가수부 또는 소수부라고 해요. 이거는 23비트 그럼 딱 맞죠. 만약에 배 정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 정도는 똑같아요. 부호는 똑같고요. 당연히 부호는 하나 하면 되죠. 방해가 크기와 크든 작든 간에 양수 음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자리는 좀 더 큰 값을 기억하려니까 지수자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1비트입니다. 이것도 크죠. 얘는 뭐예요? 가수부 자리가 크다라는 것은 유효 숫자를 많이 보는 거죠. 유효 숫자가 많이 본다는 건 정밀하다는 얘기죠. 정밀도를 높이는 것도 되고요. 정밀도도 높아지고 수의 범위도 커져요. 그렇죠? 지수가 크다는 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유효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52m죠. 64m니까. 일단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5.625 이걸 이제 표현해보자. 내가 외부에서 마이너스 25.625를 갖다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야. 여기다 집어넣어봐라. 그랬을 때 지수 표현.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값만 물어봤어요. 이 자리에 들어갈 값만 물어본 거예요. 8비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로 들어갈 때 얘한테 입맛에 맞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얘한테 입맛에 맞는 구조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가 알아듣는 구조로 변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규화라고 그래요. 정규화. 정규화. 노말라이제이션. 이해돼요? 노말. 정상적인 표현으로 해라.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정형화. 정규화. 정형화. 들어왔죠? 테이블을 만들. DB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도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포맷에 맞춘 형태로 자료가 저장돼야 돼요. 지 멋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빅데이터 안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자료는 정형화할 수 없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비정형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놈이 검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ICBMA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시스템 모바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중에 인공지능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다 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완전히 만들지는 않아도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되면 돼요. 인공지능이 뭔지만 알면 돼.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유명하신 분이 얘기했는데 왜? 나노로봇 유저의 수술 로봇 수술하죠. 그런데 뭐가 발달이냐 나노로봇이라고 나노. 아주 작은 로봇. 이놈이 혈관이고 뭐고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픈 데를 약을 딱 침투를 해서 그냥 싹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정복을 하고 모든 질병을 극복을 하니까 부족한 거는 그냥 교체하면 되고 그죠? 종양이 있는 거는 없애버리면 되고 그래서 안 죽는대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미세한 세균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종양이라든가 또 혈액에 들어가는 피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런 데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잘 이 지금 ICBMA가 잘 활용이 되면 모든 게 이제 편해지기도 하고 인간도 수명도 길어지고 보험회사 뭐 100세까지 보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살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천년을 사는 나무도 있는데 나무도 천년을 사는데 하물면 인간이 더 똑똑한 나무 인간이 왜 못 사냐고 바보예요. 다 자살행위예요. 타살인 경우는 빨리 죽지만 자살인 경우는 오래 왜 자살을 하냐고 자살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25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좋아하는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바꿀 때 25는 얼마죠? 11001 마이너스 12486 맞죠? 25 맞죠?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 좋아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가지고 25를 만들어 보세요. 25는 뭐예요?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25잖아. 그죠? 그러니까 11001 알았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점 다음에 0.5 0.25 0.125 0.0625 그렇죠? 반식주로 하는 거죠. 당연히 특징이 있어요. 소수 이하의 가중치는 전부 다 5로 끝나죠. 5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여러분이 준 숫자는 5로 끝나는 숫자만이 제대로 이 진수로 고쳐져요. 5로 안 끝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무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무한소수는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 들어갈 때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이 돼요. 반올림. 반올림을 해야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반은 버리고 반은 올려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버리기만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이 반올림 제도예요. 반올림. 그러면 5로 끝나요. 6.25니까 뭐죠? 6.25는 이 놈하고 이 놈 합치면 6.25죠. 1.051 이해 돼요? 1.051 그러면 0.051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 액면가입니다. 그러나 정형화, 정규화를 할 때 여기서 정규화를 해야 됩니다. 정규화의 정규화의 정의가 뭐냐 가장 가중치가 큰 유효수자가 누굴까요? 얘죠? 얘가 가장 가중치가 크죠? 그래서 어? 이 놈이 제일 크네? 그 앞에 아니고 뒤에 이 놈의 소수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IEEE의 부동소수점에서 정규화는 소수점이 1 다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이에요. 여기는 0이 아니고 항상 1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정규화는 부동소수점에 대한 정규화는 항상 소수점 앞이 뭐다?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IBM에서는 0이었었어요. IBM이 만든 정규화는 진희들이 만든 거예요. IBM에서. 근데 지금 IBM 별로 안 쓰니까 국제전기전자협회에서 이렇게 표준화한 거를 씁니다. 시험도 이거는 IBM 기종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80년대, 70년대 90년대는요. 전부 다 시험이 IBM 기종의 대상으로 해서 시험 나왔어요. 왜냐하면 코볼도 IBM에서 만들었거든요. 왜 지뢰코 쓸리니까 지뢰코 그래서 EBCDIC 코드 쓰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스키코드 유리코드 쓰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1.101 곱하기 2에 몇 자리 이동했네요? 하나 둘 셋 네 자리 이동했죠. 4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정규화가 끝나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놈이 이게 누굴까요? 제가 쪼개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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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여,섯, 일곱 일곱 개를 쪼갰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질문 오엑서로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요? 맨날 일인데 이거 맨날 일이라고 그러잖아. 정규화를 한다는 게 이 자리를 항상 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 항상 일인데 왜 기억하냐고 여기도 이거 맨날 점인데 뭐라고 기억해? 이거는 여러분이 주는 값에 따라 좌지우지 되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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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기억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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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기억해? 맨날 일인데 그렇죠? 컴퓨터가 좋아하는 건 이 지수잖아. 이거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값이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기억하고 이거는 부호이기 때문에 부호 자리에 기억하고 이거는 소수부 이하이기 때문에 가수부 여기다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부동소수 점수가 기억이 될 때 필요하라는 내용이 뭐다? 부호, 지수, 가수 부호, 지수, 가수 왜? 왠지 아시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럼 뭐가 기억되나요? 아! 음수다! 음수니까 무조건 1 이해돼요? 음수는 무조건 1이에요. 뒤집는 거 아니에요. 정수형 자료에 대한 음수는 뒤집는데 보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부동소수점에서의 음수는 무조건 부호 절대치예요. 부호 절대치가 뭔지 아시죠? 무조건 음수는 1 무조건 양수는 0 그죠? 무조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호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4에 해당되는 의미의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요.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직값은 4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 내용이 고드라니 들어가는데요. 차례들 1 0 0 1 1 0 1 1 0 0 1 지수의 부호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음수지수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수에 대한 부호가 없잖아. 부호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양의 지수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준 음수지수를 양의 지수로 바꿔야 되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원래 숫자의 0은 기준치예요. 기준치예요. 0에서 왼쪽으로 가면 음수죠. 여기서 1로 가면 양수죠.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냥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와 양수를 다 활용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선생님 음수보다 양수를 많이 쓰니까 양수 범위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론은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해하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 음수가 왜 나는 덜 쓴다고 해서 내 자리는 증량 안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의 범위를 보면 양수 범위와 음수 범위가 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똑같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만한데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숫자를 양수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얘를 2 더 하면 되겠죠. 이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하얀 게 빨간 범위로 하얀 게 빨간 범위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음수화를 버리겠다는 얘기죠. 음수를 버리겠다는 얘기죠. 양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얀 걸 빨간 걸로 고치는 건 뭐냐면 이 크기만큼 이동을 하면 되죠.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바이어스 값이라고 합니다. 양수화를 하기 위한 크기 값을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8비트인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127입니다. 127. 그러니까 이 범주 하얀 범주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127을 더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127 빼면 되잖아요. 쌤쌤이지. 그쵸? 이렇게 바이어스 기법에 의해서 음수지수와 양수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아는 양의 지수만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값은 그 방법이 바이어스 기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8바이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어스가? 얘는 바이어스가 얼마야? 바이어스가 127이고요. 얘는 바이어스가 얼마가 돼야 되면? 1023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더블인 경우에 지수 바이어스는 얼마야? 1023.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8비트는 원래 얼마예요? 256이잖아요. 256의 반은 128인데 하나 적은 127. 11비트면 2048이거든요. 2048의 절반이면 1024예요. 하나 뺀 1024. 0이 있기 때문에 하나 뺀 거예요. 0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카메라 찍으세요. 찍으셔도 괜찮은데 자료는 잘 그려져 있는 제 카페 있어요. 카페 알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세요. 거기에 특히 디지털 부분 쪽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죠. 카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점 컴 시원리 여러분 같이 방송사나 저기 한전 공기업 이런데 저희가 이제 김기남 학원에서 오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올려놨어요. 밑으로 쭉 스쿨해서 내려오면 디지털 쪽이나 이런 관련된 컴퓨터 일반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라. 제가 움직이게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움직이게 그림을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설명을 아 그렇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설명돼 있어요. 원래 제가 PPT로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PPT로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재미가 없는 거야. 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백목으로 하는 게 좀 역동적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바꿔 써야겠어요. 책 칠판으로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4하니까 4에다가 127을 더하면 131이네요. 그렇죠? 131로 표현된 게 얼마냐? 1번 보기죠? 저는 이거 금방 1번이라는 걸 131이 즉 이게 1번이라는 사실을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4 더하기 127이나 3 더하기 똑같은 거죠? 하나를 이해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128이 뭐죠? 1 00 00 00 00 2 4 6 이거 그 더기요. 왜냐하면 이 자리 가진 게 128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3만 더하니까 뭐예요? 6 5 5 5 3 1 1 3이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래서 센스 있게 고치는 거예요. 그냥 별거는 아닌데 그래서 1번 보기가 답이에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제 뭐냐? 보호자리가 1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130일이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경우는 2진수로 안 물어보고 16진수로 물어봐요. 16진수. 그럼 16진수로 뭐예요? 4개씩 끊어서 읽으면 되죠?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번 명령 파이플라인의 단계수가 4고 4단이다 이거죠? 4단 블록주파수가 1메가 그러면 10개의 명령어들이 파이플라인 기법에 실현될 경우 소요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자 일반 처리하고 파이플라인 처리하고 공식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일반 처리는 단수에다가 곱하기 명령어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거야 재밌어요. 파이플라인 처리는 단수에다가 명령어를 더한 다음에 하나 빼고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곱했죠. 그런데 얘는 더해서요. 그러면 얘가 얘나 얘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많이 나죠. 작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많을수록 파이플라인 처리에 효과를 봐요. 좋으니까. 왜 이 공식이 나왔느냐. 볼까요? 보세요. 명령어에다가 단수를 더했다. 여기 하나의 명령어가 4단으로 쪼개진 거예요. 4단이에요. 4개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이플라인 처리. 그런데 일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일반적인 처리예요. 그럼 명령어가 몇 개? 5개. 단수는 몇 단? 4단.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 4 곱하기 5.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이거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플라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처리 방법인데 파이플라인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5개만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플라인 처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꽉 채운 게 어디예요? 여기는 아직 덜 채웠고 여기서부터 꽉 채웠죠? 이 4개가 수행이 되는 거죠. 4명령어가 동시에 수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4명령어가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이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자리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 하고 네 번째는 이 놈이 하는 거니까. 다 각자 쪼개진 부분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죠. 총 8개죠. 맞나?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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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4단에다가 명령어 5개에서 하나 뺀 거 맞죠? 8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 뺀 거 일단 일반 처리는 곱하는 거고 파이플라인 처리는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해요 왜냐하면 명령어가 많아지면 1 빼는 건 도토리 키 이거는 세 발의 피잖아 즉은 숫자니까 영향을 좀 미치는데 많아지면 이게 한 500개 됐다 그러면 504나 503이나 뭐야 그 놈이 그 놈이지 이해돼요? 엄청난 차이 나지 곱하면 그렇죠? 2000이잖아 2000 4,5,2,2000 그렇죠? 몇 배 빨라요 그래서? 4단으로 쪼갰기 때문에 4배 빠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령어가 많아질수록 단수만큼 빨라진다라는 거죠 적을 때는 별모지 없는데 많아지면 그렇죠? 그런 거 감안을 좀 해라 그렇다면 지금 몇 개예요? 4단이고 명령어는 몇 개? 10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1메가라는 말 아까 보셨어요? 1마이크로 세컨드죠 1메가라는 말이 1마이크로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1메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플라인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4단이고 4단이고 10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서 여기다가 1마이크로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공식으로 그냥 넣어서 답 나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응용할 수가 있어요 파이플라인 처리의 정확한 의미를 그래서 13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정답이 있는데 정답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 좀 알차게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양보다 질 처음에는 다음 주나 그다음 주는 대충 물론 과목별로 쏠려있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마 19일 날 시험이 된다면 19일 날 시험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일 날 놀 거고 다음 주 할 거고 3일 날 놀고 여기에 두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돼요 두 번에 걸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15번 그러니까 이 지금 나눠드린 문제가 전체 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더 질적으로 풀어두시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15번 8비트 부호와 2의 보수로 나타난 마이너스 77이 있다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술 시프트를 수행했다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술 시프트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오른쪽으로 2비트 산술 시프트다 일단 산술 시프트는 의미가 곱셈 나눗셈이에요 산술 시프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 둘 중에서 뭐냐를 가르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가 바로 오른쪽 뭐예요? 나눗셈이에요 그럼 왼쪽은 뭐죠? 곱셈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자료가 이동하면 곱셈의 의미가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나눗셈의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2비트라는 건 뭐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료 원자료를 나누기 4다 그런데 이 원자료가 뭐냐면 정수죠 원자료가 정수잖아요 그럼 결과도 정수입니다 이건 실제로 해봐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 77을 줬죠 원자료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77 나누기 4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4 1은 4 37이니까 4 9 36 그 다음에 1 남으니까 4 2 8 4 5 2 C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7을 갖다가 4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9.25지만 수학적인 계산은 컴퓨터는요 정수를 나누면 결과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값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버림이에요 그래야 정수가 되죠 컴퓨터가 소수 이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나누기 할 때는 반울림도 아니고 울림도 아니고 버림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버림이라고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19.25의 버림은 얼마예요? 저 결과가 버림은 얼마 나와요? 여러분의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9.25의 버림 값 버리면 마이너스 20 또 실력 좋으시네 정확하게 버림의 정의가 뭐냐면 왼쪽 정수예요 올림은 오른쪽 정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19.25가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9.25의 왼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0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9죠 여러분은 양수만 했기 때문에 버림 그러면 그냥 소수야를 잘라버렸어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음수에서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정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오른쪽 정수는 올림 반올림은 뭘까요? 우리말로 순수한 국어로 얘기하면 가까운 정수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정수 이해 됩니까? 왼쪽이 가까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가까우면 오른쪽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옛날 반올림이 문제가 생긴 거야 정중앙에 있을 때는 어디가 가까워요? 똑같이 뭐 그렇죠? 0.5? 0.5인 경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정중앙이어도 오른쪽으로 갔어요 옛날 반올림이에요 근데 지금의 반올림은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정중앙일 때 현 반올림 현재 새로 만들어진 반올림의 알고리즘은 정중앙일 때는 어디로 가요? 옛날은 오른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짝수로 갑니다 짝수로 짝수 오른쪽이 짝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짝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반응이 25.5다 이거 반올림하면 얼마게? 26이죠? 옛날 반올림이나 지금 반올림이나 26이에요 24.5 그러면 반올림하면 얼마게? 옛날 반올림은 25였죠? 지금 반올림은 24입니다 놀랍죠?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국제전기전자협회 가서 물어보세요 얘네들이 정의했습니다 자바언어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자바언어에 보면 반올림이 두 개가 있어요 자바언어에 현 반올림과 옛날 반올림 두 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공견하는 이유는 옛날 것도 그래도 그냥 옛정을 생각해서 쓰던 사람 많으니까 그냥 놔둔 것 같은데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잘못된 거잖아 그거는 그게 제일 편차가 심해요 옛날 반올림하고 현 반올림이 사실 옛날 반올림대로 한 거하고 현 반올림대로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제일 큰 돈만 뛰어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비를 2% 올렸다 톨비를 그때 2% 올리면서 금액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야가 나오잖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반올림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그런데 옛날 반올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나쁜 놈들이라고 욕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2%를 올린 금액이 19,258.5원이었다 그러면 이 돈을 얼마로 여러분들이 받냐면 19,259원으로 받을 거잖아요 옛날 반올림하면 모든 숫자의 톨게이트 비는 금액 2%를 환산했지만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청주 갈 때 부산 가구, 대구, 광주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이 값이 나오면 금액을 다 반올림해 버리면 0.5만큼 맨날 뛰어먹었죠 돌려준 사례가 없어요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어디는 덜 받고 어디는 더 받아야 돼 그래 평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현 반올림이에요 돌받고 더 받아야 쌤쌤이지 난 너한테 미안하지만 더 받았지만 더 받은 거 다른 사람이 이익 본 사람이 있다 난 그 애한테 좋다 이거야 학교 성적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처리도 반올림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학급의 평균 점수가 높아져 버려요 그죠? 0.5로 끝나는 경우에 반올림했다면 그래야 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해야 그대로 평형을 읽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계학에서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경우 문제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인터럽트를 위한 마이크로 연산이 아닌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험에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운영이 인터럽트예요 여러분 인터럽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럽트는 해석하면 끼어들기죠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세치기는 나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세치기는 괜히 세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서로 윈윈하려고 야 너만 하냐 나도 좀 하자 끼어드는 거예요 야 내가 더 급해 나부터 해야 돼 인마 그게 인터럽트예요 스케줄링을 할 때 인터럽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운영체에서 말하는 선전 방식이에요 선전 뺏고 뺏기는 거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뺏고 뺏길 때 조처를 취해야 되죠 어딘가에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뺏은 놈은 쥐 보따리를 풀어야 되고 뺏긴 놈은 보따리를 싸야 돼 뺏겼지만 나중에 언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해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우리는 끼어든 사람이 일하는 게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되돌아올 때는 복구해야 됩니다 원상태로 복구해놓고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문맥 교환이라고 하죠 보따리를 싸고 푸는 걸 뭐라고 해요? 문맥 교환이라고 해요 콘텍스트 스위싱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가 뭐냐? 지금 얘기했잖아 보따리를 싸는 과정이 인터럽트예요 보따리를 싸는 거야 그럼 컴퓨터에 보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쭉 가다가 여기가 105번지 명령이야 다음은 106번지겠죠 PC가요 106이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106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의미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106번지다 이거야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는 몇 번지예요? 105번지죠 그러면 105번지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끝나야 106번지로 가겠죠 그런데 105번지 명령어가 비정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106번지로 바로 가요? 못 가죠 어딘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야 되겠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번지가 15,000번지예요 그러면 15,000번지를 가려면 저 106을 지워버리고 15,000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15,000번지로 가요 그러면 106은 어디로 갔어요? 날라가 버렸죠 그러면 서비스 받으러 15,000번지 가서 돌아올 때 내가 어디서 왔지? 근거가 없죠 지워졌으니까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 PC가 가지고 있는 저 번지를 어딘가에 보따리를 싸야 돼요 보관해 놔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스택이거나 0번지예요 0번지 단일 인터럽트는 0번지에 저장을 하고요 다중 인터럽트인 경우는 스택에 보관을 해요 계속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스택에 보관해야 돼요 계속 싸야 되니까 보따리를 계속 누적해서 싸우려면 스택이 아주 좋아요 안성맞춤입니다 딱 한 번만 걸린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따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0번지에다 저장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가 많으면 어디다 해야 돼요? 스택에도 싸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알고리즘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의 의미로 푸세요 하나하나 낮게 따져 따져 그래서 아까 카르몹도 알고리즘으로 푼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구조의 기능을 알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항상 모든 문제는 특히 언어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푸셔야 돼요 컴퓨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가는 거지 막 랜덤하게 막 돌아가고 그런 경우에 컴퓨터는 없어요 컴퓨터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안 돼 사람도 안 돼요 난수라고 그래요 난수 난수 규칙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랜덤하게 나왔지만 그것도 그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규칙이 있어요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해시함수도 마찬가지야 해시함수도 난수처럼 보이지만 규칙이 있는 거야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됐죠? 이제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PC가 가진 값을 0번지에 저장하는 절차가 인터롭트 사이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번에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기능이에요 이런 마이크로 동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메모리거든요 이건 구조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던 숲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메몰리고 여기가 MBR 그 다음에 여기가 PC 여기가 MAR 그 다음에 여기가 IR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얘를 지시하고 얘는 양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MAR의 내용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메모리를 들어가는데 이 MAR이 메모리를 가르키는 거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안에다 내용을 넣으려면 MBR에 있어야 돼요 내용 메모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MBR에 있어야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은 그 수많은 방의 주소 주소만 가르키는 거예요 야 내리지 문 열어라 인마 하고 문을 열어라는 주소에 의미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마이크로 동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동작 없어요 MAR이 가진 내용이 이 내용이 가려면 얘는 얘는 지시하는 거고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얘로 이리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버퍼를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은 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 비논리적인 자료들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3번이고요 나중에 인터롭터에 대한 설명 더 한번 해드릴게요 7번 등각속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나요? 하드디스크하고 CD하고 하드디스크하고 CD하고 부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드디스크는 동심원이에요 CD는 나선형이에요 이해돼요? 다르죠? 그래서 하드는 이걸 더 쪼갭니다 이 개념이 존재해요 이게 뭐죠? 섹타죠? 여기는 섹타 개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등각속도예요 얘는 등선속도예요 자 정확히 빨리 좀 끝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섹타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 바깥에 있는 섹타와 안쪽에 있는 섹타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다르죠 어디가 더 자료가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섹타가 더 자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불편해요 운영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었던 자료가 일로 이사를 못 갑니다 섹타끼리 이사가 안되죠 자료가 모자라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면 되는데 바깥에 있는 섹타가 안쪽 섹타로 이사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자료가 많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의 하드디스크의 운용은 자료의 양이 똑같습니다 이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죠? 낭비가 심한 거죠? 낭비가 심하잖아 여기 10글자면 여기는 사실은 50글자가 들어간대 그래도 여기 10글자밖에 못 들어가요 40글자가 들어갈 물리적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는 등각 속도로 운영을 합니다 대신 물리적인 낭비가 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 밀도가 같다 틀렸죠? 다르죠? 밀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각 속도의 방식이 특징이 아니라 그래서 비율적으로 사용된다 구동장치가 똑같이 등각이니까 같은 각도끼리 움직이니까 회동장치의 군용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평판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원래는 모든 트랙의 저장 밀도가 같다가 특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등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러시죠? 그래서 저장 밀도가 같이 하는 걸 뭐냐? 바로 이거 CD는 저장 밀도가 다 같아요 돌아가면 나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에 잘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제가 나중에 한번 18번 문제의 가장 마지막은 언제나 디귿 복귀 복귀가 가장 마지막인데 다 마지막에 나왔네요 시작은 뭐예요? 니은이네 다 그럼 이제 세 개만 갖고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국어실력으로 꽤 맞춰보세요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19번 실행 가능한 확장가 아닌 것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보면 파일명 뒤에 뭐가 확장자가 붙어요 여기에 COM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실행 파일이 COM 그리고 요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EXE 그리고 나온 게 이제 DLL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정적 실행 파일이에요 정적 실행 거기에 비해서 얘는 동적 실행이다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의 약자로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격증 취소 메모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올라가 있는 건 정적이고요 필요한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는 동적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시점에 그래서 확장자가 아닌 건 골라라 네 번째 OBJ는 오브젝트 번역기에 의해서 생산된 거지 실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진수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OBJ는 고른 참고 그 다음에 20번 버퍼링과 스프링에 대한 설명 자 버퍼링은 주격장치 안에 있는 거고요 스프링은 보조격장치에 있는 버퍼예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칠 때 코리아를 쳤어요 다섯 글자를 쳤어요 다섯 글자까지만 쳤어요 내가 친 글자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메모리에 있을까요 버퍼에 있을까요 버퍼에 있어요 메모리로 언제 들어가죠 엔터키를 눌러야 메모리로 들어가요 엔터키를 눌러야 그러니까 칠 때마다 친 글자는 지금 버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서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야 출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린팅할 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으면 프린팅할 때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이 프린팅이 된다 어쨌든 프린트는 느리잖아요 그렇죠? 다 찍는데 10분 걸려 그럼 10분이 지나야 내가 찍을 거 다 찍었으니까 주격장치에 그 아까 들어있던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잖아요 공간을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답답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 안에 일정한 영역을 버퍼로 쓰는 거예요 프린팅하는 것보다 하드디스크에 옮겨지기 더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일정한 영역에 있는 내용이 찍어요 이미 메모리에 있는 게 하드디스크에 일정한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도 계속 찍네? 신기하다 다 안 찍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수풀이라고 그래요 보조격장치에 있는 버퍼 그걸 수풀이라고 그래요 수풀 그래서 그게 위치가 버퍼링과 수풀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풀링이 보조격장치에 있는 버퍼고요 주격장치에 있는 버퍼를 버퍼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이 틀렸네요 버퍼링은 보조격장치를 버퍼를 아니죠 주격장치죠 버퍼링은 주격장치를 버퍼로 이용하는 거예요 보조격장치를 버퍼로 이용하는 건 뭐예요? 수풀 수풀에 수풀 SP55에 자 오늘은 요거 1회만 제가 해드렸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음 주에는 집에서 꼭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풀지 않아도 좋아요 아 이거 모르겠다 아 요거는 내가 알만하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거 뭘 모르는지를 알고 오시라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